아, 근데 넌 어쩌다가 그런 놈들하고 엮이게 된 거야. 내가 옛날에 발레파킹 알바라 하다가 어떤 양아치 같은 옷 외제차를 긁어먹었거든. 수리비로 500을 달래는 거야. 근데 울 엄마 아픈 글 듣더니만 그 돈을 꺼주겠다더라고. 지가 구린데 그때 이 세상에서 나한테 돈 빌려준다는 인간은 그 인간밖에 없었거든. 나는 울 엄마가 그렇게 오랫동안 아플지도 몰랐고 덥쪽 그 돈을 받았지. 그렇게 엄마 돌아가시기를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고 근데 이제는 어차피 다 망했으니까 그냥 좀만 더 옆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민선의 환자 보호자님, 어머니께서 오늘 새벽 공사시 45분에 사망하셨습니다. 왜 하필 이런날 가냐고 왜 하필 이런날 가냐고 왜 하필 이런날 가냐고 지가 구릴냐고 흉ры 이런날 가냐고 흉ры 이럴 나머지 돈 5천이요. 기준아, 갈까봐 나도 같이 가. 내가 가서 사정 잘 얘기하면. 잘 얘기하면 뭐. 아 그랬구나 하고 이해해줄까봐. 오늘 일은 부리 잘못도 있잖아. 야, 너 6년 애 땜에, 어? 왜 아까 얘한테는 이 까짓 것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된다며. 내가 포기를 해봐서 아는데, 진짜 열라 아깝거든. 그러니까 걔나 엄한 일에 끼어들어서 인생 망치지 말고 갈 길 가라. 아깝다. 아깝다. 아깝다.